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주무셨습니까? 김덕생도가 어제 또 장고대했습니다 어제는 막 신지생도 뭐 어쩌저쩌 아니 장고대는 그렇게 있단 말입니까? 좋지 않습니까? 주목! 목봉체조를 교육할 김성호대입니다 조심 하나 둘 셋 위로 들어줍니다 위로 위로 들어줍니다 위로 위로 들어줍니다 어깨에 홍 유경 옮겨 홍 유경 군가 대창하면서 여러분의 단결된 모습 요령은 힘차게 군가 시작 끝내게 찍고 아침에 날아 하나도 뭉쳐 여러분 한 동작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 번에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힘쎄고 튼튼한 아리아리아리라 아리아리라 잘하셨습니다 착석 리사 교육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게 멋있었습니다 저희 웃기로 했습니다 저랑 리사생도 계속 웃을 겁니다 존수하고 힘듭니다 많이 오시면 그래도 숨존역이 마비됩니다 이번 코스는 조누아 담장 넘기 코스입니다 3미터의 높은 담장을 넘어야 한다 우리 교육생들 벌써 패닉상태 같은데요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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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다 248명 교육생 등반깃 248명 교육생 드디어 시작된 여자 교육생들의 대결 우리 선생님이 어디서 저희 잡아줄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242번 교육생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안 닿아 안 닿아 안 닿아 안 닿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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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잘해 올려 잘해 올려 조금만 조금만 밀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세라! 시원해! 바퀴즈! 할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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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안 좋은데 남자친구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공유합니까? 예! 나 쪽으로 왔어. 지금 어깨를 갈게요. 244번 교수님! 부합 끝! 고생!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 푸드 멸종을 이 아이스크림을 좀 더 노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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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습니다. 진짜 잘 있네요. 여기 쓴다! 신기하다. 고생하셨습니다. 탐험한다. 탐험하셔서 먹으니까 꿀맛 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못 먹겠습니다. 맞아 맞아. 맛있다. 나 양이 많아서 좋아. 뭐야? 뭐야? 믿겠습니까? 안 먹었고. 뛰어! 시작! 유격! 자! 정확히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헉? What? 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대원들을 교육하기에 앞서 안전 유해 요소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 격! 개! 오! 하면 되겠습니다. 유! 격! 자! 신! 54기 생도들의 패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좋으십니다. 얘기합니다. 닮아 있어서 닮아 하고 싶지 않습니다. 5초간. 패스! 도와 준비. 도와 준비 끝! 과감하게 이동합니다. 도와! 유! 자! 신! 공기야 힘내라! 신! 유! 자! 격! 할 수 있습니다. 유! 격! 자! 격!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신! 격! 격!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242번 유익승! 도와! 끝! 잘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훈련이 펼쳐질까요? 욕Shin! feldorf5